자유시간만 있는데? 아주 좋은 신문실입니다 뭐 이거는 기단 싱글입니다 기단 싱글 아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싱글이 아닌데? 완전 초보가 오기에 딱 좋네 응 대완이 됩니까? 대완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싱글 타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싱글을 사줘야지 이게 인도형 싱글이네 진짜 길이도 좀 되고 이정도면 이 옆 패턴 있잖아요 어우 좋아 좋아 역시 싱글이 좋다 오우 이건 싱글이 아니야 오우 이건 싱글이 아니야 오우 오우 야 이건 수암누미마다 타겠다 이 정도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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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한 길로 가야지 뭐 어우 길 좋다 거꾸로 내려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 해놨어 벌써 해놨어 이 좋은 길을 왜 돈쓰고 망쳐놓는지 괜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 이상하게 됐네 길이 아 옆으로 이렇게 돌아두어 있구나 모란 공원 매실 이렇게 크게 두면 되겠네 공원 매실에서 이렇게 공원을 건너갈 것 같아 일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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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서 앞으로 지고 몸을 앞으로! 몸을 앞으로 와야 된다 완전히 일어나서 일어나셔야해요 다운할 때 너무 덩강히 떼시고 고개 숙이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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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나무 되게 좁아 뒤집불렀어 지에 슬라잉 나고 으 으 으 으 아 으ova 으 으 으 으 아 이게 공원이 지랑 연결 abundance 연결되네 네, 워런공항 문제야? 거의 길이 세였네? 연결되네 연결되네 어 연결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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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몇일 남결되네 그때 저기 영락동사는 넘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영락동사 거기 재밌는던데 저기로 넘어왔는데 올라와? 어우, 형이 비상적이네요 군복주 전라도 경월은 강원도 무학도 있어요 무학은 무학이 경남 백학도 있고 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주도 하니 그 지역술이 있어요 딴 동네가 막 안팔고 고마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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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지른 있는데. 왠지 바이바데? 바이바데? 결국에 그대로 내려오네. 물을 까지 지금. 여기 내려왔어. 여기를 내려왔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런거를. 여기 산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모르겠어요. 모란. 모란공원에. 야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싱글길 계층. 근데 이게 차라리 올마면 가벼워서 괜찮은데. 이게 무겁잖아. 어. 안에 막. 들어가서 장난 아니야. 줄 내려왔어. 와 대박이다. 오오오.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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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오래오래오래 자유시간만 했는데 포도라도 줄까? 포도료 뒤에서 끊어줄게 끊지마 가만있어요 뒤에 있어요? 힘이 없어요 맨 뒤에 있어? 앞에? 큰 잡고 옷 빼고 물이랑 좀 줘야겠다 손으로 해봐 으아 형이 내가 보니까 배고프거나 으아 그래 그래 먹을 거 줄게 자 아이고 으아 으아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포도야 물을 먼저 줘야돼 포도 포도 먹어봐 자 먹어봐라 집을 내줘 먹어봐 집을 맛보게 해줘 먹어봐 먹어봐 물 물을 좀 줘 물 손으로 해갖고 물을 먹자 물 물을 먹어요? 왜 많이 그렸어요? 아니 힘이 없나봐 죽을라그래 물 먹어요? 물은? 안먹어요 무서운 거겠지 뭐 어떻게 하겠네 우리 거기다 그냥 포도 몇개 놔주고 가야지 뭐 먹으라고 알아서 도망가니까 새끼잖아 새끼인데 부모를 잃은건지 어쨌든 힘이 없어 도망가질 않아 나거든 먹을게 있나 여기? 어 힘 빠져갖고 뺀김에 물을 먹자 똑같이 생겼냐 얼굴이 생긴게 눈도 그렇고 저 지금 음민을 못 찾은 이래는 놓친 것 같아요 어디서 찾아봐 조금 해야되는데 우르르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 사람이 있으니까 안을 수 있어 아 아 사람 몰래 깨끗이 있습니다 도와주려는 짠바라 형님 혹시 짠바라 형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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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이 보람이 힘없어 불주려 형님 오시고 있다는데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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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고 막혀 끼고 덩굳 끼고 신발 속에 흙이 짝짝짝하고 끈 풀리겠는데? 아, 맞아요. 주님께서 들어가세요. 오, 추운해. 오~~ 개나리 이쁘다 아유 귀엽다 이게 보라니 털이 되게 뻑뻑하다 잘 나온다 보라니 털 흐흐흐흐 흐흐흐 털어놀어 예예 이게 벨벨 앞에다 벨벨 앞에다 수준히 먹어야지 한번 먹어 아니 이거 영지는 영지는 다 사내고 말해 거기다 넣어서 먹어 아니 차갑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주저자에다 먹 벨벨 영지 이만큼 끓이는 거다 반풍 온 거기도 우리 아버지께 침박 올리신 아버지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지가 산에 가서 봄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이쁘다 이제 잎사귀가만 올라왔네 이제 잎사귀가만 올라왔네 집까지 이제 타고 와야지 뭐 전에는 여기도 골이 있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바지 바꼈어 보여주세요 브랜드점 점점점점 달라지자 세븐 세븐 한달 걸릴 살이만 오더라고 대박이다 재밌다 깜빡깜빡 하는거야 깜빡거리다 그게 아 그게 들어오는구나 이 절이 아니라 저게 약간 무속 부는 거에요 아 재미있어 이 대변 도로가 그렇게 좋아요 아 힘이 좋은데요 칼줄이 다 돼있어 상상 하나 지나갔고 두 번씩 예약해 오 돌 도로가서 오줌 낸다고 오줌 낸다고 감히 뜯어져요 계속 머릿속에서 왼 돌아서 안되겠어 박났어 엉진이 여기네 도심트로 가서 꽃이 만발해 그 다음에 다음주면은 지난번에 거기 돌닦게 거기도 가고 여기 갔다가 서울 미술관 한번 갔다가 독촌 한번 갔다가 여기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우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 그 코너링 조기차에선 지난번에 했던거 한번만 기억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거든요 속도가 나는 날짜를 찍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엎드려서 내려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풍기잖아요 편안하게 앉아도 되고 그런 데는 허벅을 타도 돼요 여기서 다운! 쉽게 생각하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죽인다 카운터하면 시선 보고 넘어간다 코너 돌 때 발로 지그치 누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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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